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인 최학철 전 경북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3년간의 시의원과 도의원직을 통해 누구보다 경주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대학까지 학비 지원 등을 공약으로 경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로써 경주시장 공식 출마 선언은 준학영 전 경북행정부지사와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, 최양식 현 경주시장 등 4명으로 늘었고 임백은 동국대 교수 등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.